안녕하세요. OKMAM 입니다. 안녕하세요. OKMAM 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청양고추 팍팍 썰어넣은 짜파게티하고요. 그리고 오징어 튀김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정말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 babies. 그리고 매운 크레 impression입니다. 이 재료들이 잘 먹으면 좋습니다. ushpates 아 char 하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ช rond bees이 제 느낌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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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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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ary speed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